네 지성이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와 김성은이에요 자 오늘 급하게 가지고 온 사심역사 컨텐츠 군대 위문의 역사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위문의 역사를 갖고 온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갖고 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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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롤링 네 이것 때문에 갖고 왔고요 그 하도 그게 요즘 역주행 한다길래 음원 발표 4년만에 역주행을 한다길래 도대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 위문의 역사 부재로 군통역의 역사 부재가 군통역의 역사에요 그 잠깐만 근데 준비를 해왔는데 아 지금 이게 옷 색깔이 이게 녹색이어 가지고 이게 크로마키를 하니까 크로마키 하니까 지금 옷 색깔이 이렇게 배네 음 알았어요 근데 크로마키 하니까 진짜 그 얼룩 색깔이 그냥 갈색 밖에 안 보인다 네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컨텐츠는 2021년 3월 일부 군통역들의 음원 역주행과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다가 범위가 확대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다르게 다소 충격적인 역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당시 군통역들의 음원과 관련해서 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음원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군복무 시절에 국방tv 위문열차를 직관한 이력이 있거든요 2009년 6월 16일 의정부 종합운동장 체육관이었고요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 근데 왜냐면 그때 당시 이병이 그 살인미소를 유명했던 김재원씨가 그때 이등병이었어요 이때 하자마자 그 위문열차 MC로 활동했던 연이병사였고요 음 그리고 여성 MC는 모르고 음 당시 라인업이 일단 코요테 있었고 서영은씨 배슬기씨 그리고 당시 상병이었던 노유민씨 상병이었던 양동근씨 그리고 아마 병장이었던 싸이 박재상씨 그 이외에는 모르겠어요 그 이외에는 나도 아는 가수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등등 나왔는데 당시 박현우는 유격조교 파견 중이어서 공연을 못 봤거든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쿤위문과 관련해서 이제 원래 조선시대까지는요 농번기에는 훈련을 잘 안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주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그 빛시즌에는 이제 의무로 겨울에 부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향토군대의 경우는 이제 약간 그거를 했죠 이 뭐냐 훈련을 했죠 겨울에는 분사훈련을 했고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요 군복무가 원칙적으로는 의무였지만 군포내고 군대를 안갔거든 아니면 직업군인을 하든가 대부분은 군포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근대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이 군대 같은 경우는요 위문공연이 있었어요 뭐 서커스단이 공연을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당시 유명했던 뭐 그 가수들이 뭐 공연을 온다든가 뭐 등등 뭐 그런 공연들이 있었는데 뭐 시대별로 인기 있었던 가수들 뭐 이제 여러분들의 영화 보면 특히 그 근대시대의 영화들 보면 뭐 이제 전쟁을 다뤘던 영화들 중에 그 뭐냐 약간 위문공연의 그 장면들이 좀 영화에 등장했죠 그 내가 알기로 영화 미드웨이에서도 그 영화 공연이 그 공연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다뤘던 니믄몽골새 그 수혜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있죠 수혜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에서 그때 수혜씨가 일종의 군통령으로 연기를 했죠 그 처음엔 진짜 이 처음에는 진짜 그냥 노래 되게 수줍게 썼는데 이제 막 그 정말 의상을 거의 군통령급으로 입고 그 공연을 했었던 수혜씨가 그때의 연기가 되게 특이했었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군 그랬더니 이제 위문공연 문화가 그래서 생긴 거야 자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군 위문 문화는요 원래 일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일제 때는 그 공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1937년에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연이어서 일으키죠 이 전쟁의 기점으로 1937년부터요 그 국민학교에는요 그 조선총독부하고 일본군의 주도에 의해서 수업 중에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일본어로 쓰는 시간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대요 응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 군대가 해체되면서 이제 중단이 될 수 밖에 중단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군 창설이 되고 정부도 정식으로 수입하고 1949년에 이 위문편지가 부활을 하게 돼요 응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995년까지는 교육과정에 이름에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쓰다가 1996년에 초등학교로 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이 국민학교가요 황국신민학교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황국신민학교를 뜻하는 말이었었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전까진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계속 썼다가 1996년에 초등학교라는 용어로 바꾸게 돼요 프리마리 스쿨이라고 그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근데 이제 1996년에 음 교육과정 이름이 초등학교 개편되는 동안 아마 이 위문편지를 보내는 시간도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사실 내가 1996년에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그때 내가 3학년으로 올라갔거든 3학년이 되면서 아마 수업 중에 위문편지를 보내는 뭐 그런 풍습은 아마 없어졌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런 풍습은 없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위문편지가 있어요 이 위문편지는요 원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단체로 썼던 그런 편지인데 그 20대 군인들이 아저씨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20대 군인들이 아저씨가 됐던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군인들한테 위문편지를 쓰는데 있어서 머린말 샘플을 제시를 해줘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해요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음 머린말 샘플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 존경하는 군인 아저씨 사랑하는 군인 아저씨 아 사랑하는 좀 아닌가 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예절에서 다른 부대 사람들을 흔히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이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서 습관이 붙게 돼요 근데 이제 정식 군대 예절에서는 원래 다른 부대 소속 병사하고는요 이름 더하기 계급을 붙여서 상호존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일병 누구누구 병장 뭐 이렇게 불러서 원래 상호존대를 해야 되거든 어쨌든 뭐 그렇게 했고요 일단은 이 인사말을 쓰고 난 다음에 나름 이 초등학생들의 이 순수한 생각을 활용해서 나름 격려 글들을 쓴 다음에 한 대충 쓰고 마무리했잖아 근데 내가 이 의문 편지를 썼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 그 뭐냐 지금은 이 부대가 옮겼는데요 그 지금 위대신도시 있는 자리에 원래 군부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오기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그 그 견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군부대를 견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대가 위대신도시에 있었어 그 위대신도시 자리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초등학교 때 부대 방문을 했었던 기억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방문 일찍 끝나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점심은 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위문 편지에서 그 위문품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위문 선물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필기돌구 과자 등등을 이제 받게 됐죠 필기돌구 과자 뭐 등등을 이때 받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군인들이 막 이제 여자친구한테 엄마한테 막 그렇게 편지 쓰는 시간이 낙이었다고 해가지고 필기돌구를 많이 보내줬다 그래요 아니면 이제 그 그때는 이제 뭐 PX 가기도 뭐 힘들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뭐 과자를 보내주기도 했다나 봐 근데 요즘 시대에는요 이제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아니면 음원 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걸그룹의 그 앨범 CD 이런걸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영화 DVD 아니면 이제 그 플레이어 CD나 DVD 플레이어 등등 보내주기도 했고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그 그 생활관에 그 생활관에 들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어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서적이라든지 음원 앨범이라든지 뭐 영화 DVD라든지 이런 등등은 선물로 전달을 해도요 이 보안성 검토에서 이게 통과를 못하면요 그 반이 만드는거 알죠 이 보안성 검토 이 도장을 찍어야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군대에서 맥심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해 맥심은 이제 그 뭐냐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잡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음 그렇다고 하고 다만 이제 너무 호화스러운 물품들은요 이 다른 병사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제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거는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생활관에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입이 아마 안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 스마트폰 병사들이 이제 자대가서부터는 쓸 수 있잖아 음 자대가서부터는 스마트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때는 이제 뭐냐 그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게 음 그때는 괜찮았죠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문품에 해당되는 범주 중에서 그 매주 받을 수 있는 위문품이 있어요 매주 받을 수 있는 위문품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종교행사 가면 매주 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소 때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봤었잖아 그 초코파이도 위문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대가면 이제 각 종교시설마다 그 주는 위문품들이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가장 무난한게 초코파이긴 했는데 초코파이가 이제 위문품으로 많이 전해졌지만 그 가끔 이제 부대에 좀 투자가 좀 많이 되는 경우 그때 어 뭐냐 군종병들을 막 용돈 받은 적도 있었어 근데 그 용돈 받은 목적이 뭐였냐면요 그 이제 그때 그 성당 같이 나갔던 사람들끼리 뭐 맛있는거 사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갔다가 피 그 그날 성당 갔던 사람들끼리 오후에 피엑스 가서 사먹었던 적 있어 어 그 군단 참모장이 용돈 줘가지고 참모장이면 그 별이잖아요 스타가 용돈 줘가지고 네 뭐 그렇구요 그래서 이 종교행사에서 각종 뭐 주전부리부 등등 이런 그 지급을 그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뭐 이제 뭐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뭐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대축일 때 그때는 그 뭐냐 간식 정도가 아니라 그 그 거를 준 적 있어요 아예 그 간부들의 가족들이 육기장 끓여준 적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밥 먹고 온 적 있어요 어 아예 밥 먹고 온 적 있었고 그래서 그 마치고 복귀할 때 식사하고 왔다고 어 뭐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밥을 안 먹었던 경우가 있어요 음 뭐 어쨌든 그렇게 했고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뭐 어쨌든 그 이제 그런 위문공연 그 그 위문공연에 대해서는 이제 위문 편지 위문 품을 넘어서서 위문공연까지 있어요 자 위문공연이 생기게 된 계기는 그래 일상 중에 그 개인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군 장병들 아무래도 내무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위문공연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하고 그리고 초급 간부들은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잖아요 그 병사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막사 베럭스에서 그 막사에서 뭐 분대나 소대단위로 같은 생활관을 쓰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는 그 그 중 기다란 생활관이 있죠 그 옛날에는 뭐 그런 생활관이기도 했는데 음 요즘은 한 분대가 한 생활관을 쓰지 아니면 이제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쓰죠 요즘은 분대 단위 생활관이 아니라고 하더라 음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군반 차이 별로 안 나는 사람들끼리 생활관에서 생활하니까 서로 뭐 눈치 안 보고 생활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병장들의 생활관은 청소 대충하나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초급 간부들은요 보통 그래 그 하사 중사 소위 중위 이 사람들은요 그 일과 이후에 제한시간 이내 그 아마 22시 그 아마 21시 뭐 그때쯤까지는 뭐 부대에 들어와야 된다는 뭐 그런게 있을거에요 그 간부 숙소 독신자 숙소라고 있는데 흠 그리고 이제 초급 간부가 아니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 간부 숙소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흠 흠 흠 흠 그래서 이 간부 숙소에서 음 그 제한시간 이내에 외출을 허용해요 흠 흠 흠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내가 간부 숙소를 한번 그 뭐냐 소대장의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그때 소대장이 아마 오후에 근무 취침하러 들어간다고 뭐 물건 갖다 달라고 뭐 그런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뭐 그때 그냥 그 신발장에 그 간부 식당 건물 2층이거든요 음 1층에 간부 식당이고 그 간부 식당이랑 그 간부 식당 취사병들의 그 휴게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이 위층에 그 위 위층에 이제 그게 있었죠 그 그 위 위층에는 이제 그 그 뭐라 해야되니 그 위 위층에 그 약간 그 간부 숙소들 그 간부 숙소도 그냥 뭐 소파 있고 뭐 하여간 뭐 등등 근데 이제 간부 숙소는 조금 뭐 자유롭긴 하죠 뭐 간부 식당에서 술 마셔도 되고 뭐 등등 어 어 어 그런데 이제 그 그 중급 간부 이상은 그 영외 일정거리 안에서 그런 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영외 일정거리 안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중급 간부들은요 왜냐면 중급 간부들은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비상시에 그 부대로 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급 간부들은 그 부대에서 한 시간 거리 안에 살아야 돼요 한 시간 거리 안에 그래서 그 이제 그거였지 이 무엇이냐 내가 있었던 부대가 포천 소울읍에 있었으니까 포천 소울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의정부나 뭐 그 아니면 서울 강북지역 있죠 거기까지만 살 수 있었어요 서울 강북지역까지만 뭐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상계동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살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급 간부들도 그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그런 사람들은 거기 살기도 했더라구요 그 뭐냐 이제 그 뭐냐 그 이군 이군지사 예약 부대들 간부들 쓸 수 있는 그 군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 군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그 아마 그 송울이 거기 가는 길 앞에 있는 그 그 그 길 앞에 있는 거 이제 그 아파트를 쓰기도 했고 아니면 그 의정부 시내에 가면요 의정부 시내에 아예 충성 아파트가 있었어 그래서 의정부 시내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살더라 음 거기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뭐 더 큰 가정을 이루고 나면 뭐 다른 아파트 가서 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였어 이 무엇이냐 부대 지휘관은 그 영내 관사에 살잖아요 지휘관은 영내 관사에 사니까 뭐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병사들이 스트레스가 그 그 갇혀있는 공간 안에서 쌓이잖아 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행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군부대 그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단체로 영외로 나가기 힘들잖아 그렇다보니 이 공연을 하는 이들이 그 부대를 방문을 해요 부대를 방문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상급 부대 뭐 기준으로 이 위무공연을 방문을 하다보니까 예하 부대들은요 그 필수 근무병력 소수의 근무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들을 이 뭐냐 이제 버스 수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가를 시켜줘요 음 그러면 이제 보통 가장 와줬으면 하는 가수 아니면 뭐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만족인거야 그래서 그년대 전쟁 배경영화에서도 위무공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음 이제 내가 가장 기억나는 위무공연은 그 영화 님은 먼 곳에서 그 수혜씨가 군통령으로 그 군님하는 그 어떻게 보면 수혜씨도 군통령이었지 그때는 그 꽤 이쁘장한 외모에 꽤 거기서도 노래를 잘 불렀던 참고로 그 수혜씨가 이제 헬기타면서 노래하는 곡 땡겼던 그 이제 님은 먼 곳에 라는 노래가 있었죠 님은 먼 곳에 라는 노래가 원곡가수는 김치자씨였는데 이 영화에서 님은 먼 곳에는 그 거미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무공연의 그 대표 프로그램들 있죠 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위문열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위문열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국군방송에서 TV 방영을 하고 있고요 그 그래서 K4S 스페셜쇼 이것도 K4S가 된거 스페셜쇼 가 된거고 각 부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코로나19 이전까지는요 금요일 20시에 방영을 시작해서 토요일 17시에 이 재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19로 공연이 이제 중단됐다가 이제 재방송은 없고 이제 방송이 그 부대를 즉 부대 방문 오프라인 공연이 있는게 아니고 랜선 콘서트로 방송이 재개가 돼가지고 토요일 20시에 일단 본방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랜선 콘서트라고 하면 그 약간 이제 그 군부대 이런거 뭐 어떻게 랜선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보나보지 그것도 참 특이하다 응 그 다음에 이제 공연 관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현역 군인들이니까 뭐 걸그룹이라든지 뭐 여성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한다고 그래요 응 걸그룹이라든지 여성 가수라든지 응 이런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이제 남성 가수들은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크거나 아니면 이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남성 가수들이 좀 대부분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놀아조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화려하잖아 그래서 놀아조 같은 밴드는 계속 출연을 하는 거고 이제 남성 가수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싸이시가 군복무 중에 많이 출연을 했죠 군복무 중에 많이 출연을 했고 전역 이후에도 본인이 무료로 출연을 했어요 음 자 왜냐면 자기의 그 커리어를 살려준 기회니까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현역 남성 가수들 중에서는 연예병사들의 출연이 좀 대부분이었다 음 연예병사들을 좀 많이 출연했죠 싸이시도 연예병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예병사가 폐지된 이후로 현역 군인 가수들은 각자의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이제 출연을 하는 시기에 한정해서 그 파견 공연을 가게 돼요 왜냐면 이게 위문열차 공연을 가게 되면요 그 당시 국방부 홍보지원단 소속에 연예병사들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공연을 가야됐잖아요 다른 지역으로도 막 공연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고 나면요 이미 소속 부대는 취침시간이 끝나있어요 그래서 취침시간이 끝나있어가지고 이제 그 취침시간이 끝나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취침시간 끝나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었지 그 결국 다른 데서 자고 와야되는거야 다른 데서 자고 와야되니까 이게 좀 통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잔 다음에 뭐 다음날 복귀하는 시기였겠죠 그랬는데 이제 평소에 국방부 홍보지원단에서 이제 연예병사들이 부대 안에서 연습을 한게 아니었나봐 그 연습을 뭐 부대 밖에서도 하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하도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그래서 연예병사는 폐지가 됐고 연예병사가 폐지된 대신에 이제 현역 군인 가수들은 각자 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이제 그 위문열차 공연 이게 출연이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홍보지원단일 때는 매주 출연을 했지만 그 홍보지원단 출신일 때는 매주 출연을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정 그 출연 이게 이제 순서가 돌려졌겠죠 그 순서가 돌려지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 한정으로 그 파견 공연을 가게 된거지 음 그래서 아마 마술사들도 연예병사 복무를 했을거에요 마술사들도 뭐 그랬다고 하구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럼 이제 지상파 있었죠 지상파의 대표적인 이 위문 공연은 우정의 무대 그 mbc에서 있구요 그래서 방송용 무대의 mc가 원래 이상용씨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김병조씨로 바뀌었어요 김병조씨가 약간 그 뭔가 안좋은 일에 휘말려서 mc를 하차로 하게 됐거든 근데 이게 이 우정의 무대가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우정의 무대 그 봤던 그 방송은요 일부에 불과했어요 일부는 방송용으로 내보낼 수 있는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장병들의 장기자랑 시간 응 휴가증이 걸려있는 장기자랑 시간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애인이 찾아오는 그 이벤트 있죠 이 노래 있잖아 엄마가 보고플때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거에요 그리고 이제 부대의 홍보 영상들이 중간에 껴서 나온다 사실 이 우정의 무대를 하는 이유는 부대 홍보 영상 때문에 나온거였어요 음 그리고 이제 2부 그래서 1부는 거기서 끝나요 그 이상용씨가 mc 보는 걸로 끝나고 2부는 이제 방송에 차마 내보낼 수 없었던 수위 높은 공연들이 막 반무대 하는 사람들 막 나오고 음 그게 2부가 있었대요 음 그래서 이 2부 같은 경우가 그 이영자씨가 mbc 공채 합격하기 전에 2부 mc를 했던 적 있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수 최진영씨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지만 그 최진영씨가 군복무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친누나인 최진실씨가 이제 열심히 그 인지도가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동생의 그 소속 부대를 간다고 할 때 이제 최진실씨가 특별히 출연을 해요 그날 그때 친누나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 뭐냐 그 면회 이벤트 때 바로 그냥 면회가 성사가 됐지 별개로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최진영씨가 아마 휴가를 나갔을 거야 내가 얘기로 그 다음에 이제 TV내무반 신고합니다 이게 이제 KBS에서 있었던 국방개능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그 그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용식씨가 여기서 이제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이죠 이제 그 여자 MC들은 계속 바뀌었는데 이제 네레이션이 엄주한씨가 있었고 여기 TV내무반 신고합니다는 원래는 이제 그 우정인 부대처럼 공연을 가는 건 아니었고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복무했던 부대들을 촬영을 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군복무 시절 썰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 거기에 후임 병사들이 거기에 출신 후배 병사들이 뭐 출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나봐 근데 이제 오프닝하고 엔딩해서 나오는 그 강진구씨의 노래가 있어요 나만의 이유라고 그 그 로고송이 있었는데 원래 그 로고송이 이제 그 가수의 노래였는데 이제 2003년에 이 음원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KBS가 청춘 신고합니다 라는 방송으로 프로그램 이름이 개편이 돼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아예 컨셉도 바뀌어요 이때는요 그 청춘 신고합니다 로 바뀌어서 이제 우정의 무대가 이때 없어졌기 때문에 위문공연 포맷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위문 그 우정의 무대가 1997년 없어졌잖아 IMF도 전에 없어졌어 그래서 이 청춘 신고합니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상파 방송 3사들이 그 음원 뭐 저작권 권리 주장 이런 논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원래 티비네물만 신고합니다 에 있어서 있었던 그 나만의 이유라는 노래를 못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오프닝 엔딩 보금은 그 궁가를 썼어요 응 그래서 궁가를 썼고 이 청춘 신고합니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가수 김범수씨가 군복무 중에 소속부대 촬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섭외가수가 한 명이 줄어든 거야 그러면 김범수씨는 내가 알기로 연희병사가 아니었어요 연희병사가 아니었고 그 당시 그 김범수씨는 그 천국의 계단 방송 이후에 군대를 간 걸로 알거든요 천국의 계단 이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되게 어쩌면 이제 원래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의 이제 음원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 보고 싶다가 노래가 역주행을 했잖아 그 역주행 이후에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김범수씨가 얼굴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 군복무를 하면서 얼굴이 공개가 된 거야 그 그래서 그 당시 일병이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보고 싶다 노래를 불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군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군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후 2부에서 그 만나도록 할게요